Because I love it, because I want it, Young Street and 모든 걸 Because I wish it, because I'm ready, Young Street과 함께 꿈을 노릇는 눈앞에 펼쳐서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Young Street 신곡 Rush Hour로 오랜만에 컴백해주셔서 저희는 아주 해피아워입니다 크러시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니의 영시티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크러시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러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가 되게 옛날 초등학교 때 했던 요즘 이거 밀고 있어요 요즘 아 그래요?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웬디형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실제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보이시긴 하신가요? 너무 잘 보여요 끝이 없이 끝없는 이 굉장히 넓네요 스튜디오가 은근 넓죠 네 넓습니다 굉장히 아늑해요 아늑합니까? 네네 지금 모자가 제일 아늑해 보이시거든요 지금 살짝 덥긴 해요 털모자여가지고 네네 그래서 눈을 열고 네 우리 김한빈님께서는 크러시 님 전역하고 나서 라디오 자주 나오시네요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요즘에 제가 너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데 제가 매일 요새는 조금 너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매일 들어가면 인기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 계속 올라오세요 아 정말요? 새로운 영상들로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재밌는 영상 네 맞아요 그쵸 예능 쪽이나 이런 토크나 예능 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음악을 깜짝 놀라요 되게 자주 나오시네 매일 하나씩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거의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이주희님께서는 크러시 오빠 모자를 보니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 아까도 제가 밖에서 대기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저도 원래 얼주가인 편인데 오늘 처음으로 딸을 왜요? 뭔가 가을인 것 같아서 뭔가 가을의 느낌이 이제 취향이 바뀌시나보다 약간 저도 원래는 얼주가인데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또 아침에 맛있더라고요 근데 뜨거운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은 약간 그게 들어가줘야지 여기가 아 이게 있대요 또 네 약간 그런 또 목넘김이 또 신기하다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네 네 또 우리 김유미님께서는 에구 눈빛 나셨나 보네요 요즘 다래끼 걸린 사람들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 보이는 라디오이긴 하지만 이게 다래끼를 아까 째고 와가지고 조금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근데 저도 다래끼가 진짜 자주 나거든요 더구나 한 번 나면 그 자리에 또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주인가 3주 전부터 다래끼가 났는데 계속 약 먹고 쬐지는 않고 한 위아래로 계속 왔다갔다 놨는데 티는 별로 안 났지만 그래서 눈이 좀 붓고 했었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다래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게 막 커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조금 커졌는데 계속 약 먹고 아침 잠시 저녁 약 먹으니까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2년만에 컴백 하셨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활동하시는 건데 어떠세요? 일단 제가 모자ührt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ㅠㅠ 너튜브나 틀면 제가 나온다 이게 사실 제가 의도한 거였어요 아 어디인지 나올 수 있도록 그만큼 정말 정말 오랫동안 이 순간을 고대 학수고대에 왔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요 사실 요즘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거든요 아 정말요 80씨의 무대와 노래들을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워낙 진짜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너무 좋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2년 전에 비해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다른 곳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2년 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정말 간절해졌다 딱 그 문장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굉장히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막 엄청 기대하고 그리고 또 혼자 또 이렇게 또 뭔가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간절해진 것 같아요 이게 또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되면 굉장히 또 간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일이라든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맞아요 모든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공백기라는 게 진짜 크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뿐만 아니라 너튜브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페스티벌이나 축제 무대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새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산책을 하고요 반려견 산책을 하고 그러고 들어와서 씻고 밥을 먹고 바로 스케줄을 갑니다 아 그럼 하루 종일 풀 스케줄이신 건가요 근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완전 다 풀 스케줄이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번 주는 완전 다 풀 스케줄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미리 찍어놔야지 그게 이제 활동 시작했을 때 다 나갈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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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또 신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이 러쉬 아워 어떤 놀아인가요 일단 이 러쉬 아워이 말 그대로 교통 체중 교통 아주 그런 복잡한 혼잡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요즘 약간 이 바쁜 현대 사회를 뭔가 좀 재밌게 제가 좀 이렇게 제 식대로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가사도 쓱 썼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BTS의 제이홉 군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재밌는 곡이 멋있는 곡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요즘에 많이 시도하지 않았었던 약간 그런 좀 펑키한 그런 장르의 음악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복귀작으로 복귀 싱글로 복귀 앨범으로 이 러쉬 아워라는 노래를 낸 것에 대해서 너무 통쾌하고 너무 후련해요 그만큼 또 너무 좋아요 아 되게 반응이 너무 재밌으신데요 아 그래요? 특이해요 아 특이해요?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아 그러니까 저 어디 그 너튜브도 그렇고 방송 나오는데 다 네 되게 특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가만히 있으신데 되게 캐릭터리스틱이 되게 확실하다 아 그러시구나 그게 또 음악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티스트로서는 아 맞아요 네 네 네 네 저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작사 뭐 작곡 편곡을 직접 맡으셨잖아요 네 네 네 가장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 편곡 쪽에 조금 되게 많이 이제 어 뭔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랑 항상 같이 작업을 하는 그 홍소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 네 또치 누나인데 피아노 네 맞아요 원래 근데 건반 세션도 하시지만 어 이제 작곡도 하시고 프로듀싱도 하시기 때문에 제 이제 음악들 많이 프로듀싱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막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 펑크 소울이 사실 지금 뭔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던 노래이다 보니 뭔가 이 편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뭐 예를 들면 브라스 편곡이라든지 이 베이스 라인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굉장히 좀 좀 집중을 많이 해서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뭔가 가슴이 뭔가 뻥 뚫린다 해야되나? 되게 신나지 않으세요? 네 신나는데 그게 되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네 약간 되게 후련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에 막 이렇게 그 가사에 뭐 클락션은 항상 목이 쉬워 이런 가사가 있는데 원래는 이 러시아워라는 노래 전에 이제 가이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제목은 뭐 클락션 막 이런 거였어요 클렉슨 이런데 약간 이 빵빵거리는 그 경적 소리를 뭔가 좀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클렉슨 이렇게 후련한가 뭔가? 아 뭔가 저의 그 공백기를 시원하게 끝낸 거 같아서 듣는 사람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들었을 때 뭔가 와 이 노래 뭔데 신나는데 되게 후련하지 약간 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많이 들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워로 우리 BTS 제이홉씨가 또 피처링으로 참여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같이 많이 많이 여쭤보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음 이게 정말 그 호석 군이랑 제이홉 군이랑 이제 막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같이 많이 하고 이제 저의 호석 제이홉 군의 앨범을 이제 저한테 들려줬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제이홉의 이미지와 좀 좋은 쪽으로 너무 다르게 너무 멋있어서 어 뭔가 이 친구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가이드를 만들어서 들려줬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하자 어 뭔가 우리 둘이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어 그랬더니 제이홉 군이 너무 흔쾌히 어 형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 작업이 시작됐죠 우와 아니 우리 제이홉씨가 녹음하는 동안 화장실도 안 갈 정도였다고 아 아 이렇게 제가 옆에서 녹음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 근데 이게 잘 아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집중 집중하면은 어느 순간 그냥 무화지경 뭔지 알아요 무화지경의 이제 상태로 딱 가가지고 네 막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녹음을 이제 제이홉 군이 하는데 제가 좀 화장실이 좀 가고 싶기도 하고 사실 좀 그래가지고 아 본인이? 아 제가 제가 아 본인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녹음을 이제 받은데 이제 아 형 다시요 다시 다시 있어 어 호석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형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어 어 어 어 하다가 이제 아 우리 근데 화장실 한 번만 가면 안 될까?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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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씨가 이걸 나중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호석아 제이홉군 호석씨 호석아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맙다. 이런 성격이셨구나. 아니 근데 실제로 정말 본인의 앨범처럼 물론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를 해주셨지만 정말 본인의 것처럼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주시고 멋있으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피처링 아티스트로서 뭔가 최선을 뭔가 최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곡처럼. 오늘도 방금 전에 너튜브에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댄스 프레티스 영상을 제가 처음으로 그걸 찍어봤어요. 거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정말 춤을 춤을 제이홉군이 또 본인의 또 어떻게 보면 장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그거를 제대로 또 보여주셔가지고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고맙다 호석아. 듣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우리 크러시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신곡을 들어볼 건데 우리 영수청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라이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라이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볼륨 키우고 감상해 주시고요. 우리 크러시씨의 라이브입니다. 러시아워 들을게요. 제가 또 제가 네 영스트리트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워 디스 이즈 크러시아워 네 크러시의 시간입니다. 렛츠고 1, 2, 3 I'll be working on the street You in village에서 한강지역 이태원에 지나왔어 언덕길러 클락셔는 목이 셔 퇴근 길마다 비컥 비컥 그게 작은 마치 인연 입에 다 내가 나아 미칠 지경 작업실로 당당하게 내비찍어 두수스 크러시아워 비켜라 비켜 We gotta celebrate 넌 즐기기만 해 누가 뭐래 do baby Hey ladies gentlemen Do what you wanna do baby 그러니까 너네 heavy heavy 합질로 빅빅 다시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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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내 힛댁 하나 둘 모여 마치 트랙 빅잼 Get up Get up 그러니까 너네 heavy heavy 합질로 빅빅 따라해 어떨 생각보다 쉽지 모두 모여 마치 트랙 빅잼 Get up Get up Yeah I've been walking on the street 야 서울숲에서부터 금방 지경 But 어딜 가든 이제 red cafe feel 야 사진소리 차가차가 알가는 길마다 찍어 찍어 풍비는 비포만 traffic 기폼 범 마저 없는 미래 비전 야 트랩에 All out of freaks 난 crush out 난 그냥 후비 따라 찍찍 We gotta celebrate 넌 즐기기만 해 Come on get it 누가 뭐래 do baby Hey ladies gentlemen Hey ladies gentlemen Do what you wanna do baby Let's go 그러니까 너네 heavy heavy 합질로 빅빅 가시 clack-clack-clack-clap And they're hitting 하나 둘 모여 마치 트랙 빅잼 Get up Get up Get up 그러니까 너네 heavy heavy 합질로 빅잼 Gotta hang out this 생각보다 쉽지 모두 모여 마치 트랙 빅잼 Get up Get up Let's go Let's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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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Big shout out to my man J-Hope Let's go This is crush out Crush out Crush out This is crush out Crush out Crush out Give it to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This is crush out Touch out Crush out Crush out Woo 아우 아우 We crush the share Rush out live 듣고 왔습니다 와 중간에 저는 춤을 출지 몰랐어요 아 헤드폰이 나가서 헤드폰이 떨어졌는데 당황하셔가지고 아 당황해가지고 아 너무 웃겼습니다 아 아니 여러분 진짜 이게 라이브입니다 저는 와 제가 라이브를 들은 게 처음이거든요 항상 아 정말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 라이브 영상만 보고 이제 라이브를 들은 게 처음이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진짜 라이브 장인이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신나고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중간에 이게 이제 약간 자동 반사처럼 네 나보다 이게 후렴구만 들으면 이게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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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도 하는데 아 아까 너무 신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다가 헤드폰이 떨어져가지고 아 너무 웃겼어요 라이브의 묘미 라이브의 묘미 정하지 않고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러시아워가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간이 제일 러시아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차가 막히면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쵸 멈춰있고 그때 이제 속을 뻥 뚫어줄 그런 노래입니다 아 길 비켜 말하면서 내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켜라 비켜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와있는데요 우리 9382님께서 효섭님 오늘 러시아워 암호연습 영상 봤는데요 춤 너무 잘 추시던데요 원테이크로 찍으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원테이크예요 원테이크예요 그렇죠 편집하는 게 좀 애매하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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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춤을 진짜 좀 잘 추시는 것 같아요 탐구로 판단할 수 없지만 아 이게 자꾸 그러면 이거 어깨에 햄버거 올라가는데 햄버거 올라가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게 뭐 제가 정말 춤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막 제가 춤을 잘 춘다 이런 것보다 그냥 이 음악 안에서 최대한 잘 즐기는 근데 그게 또 보여서 아 네 리듬감이 되게 뭔가 되게 좋으신 느낌 아 감사합니다 되게 멋지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크러시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팬신 고백 등등 쭉쭉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짜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라 캐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크러시 씨의 오하이오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사실 아무 생각 없어 I'm feeling 오리오리오리오리 오하이오 들이 들어 볼래 이거 쳐져 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ou got my back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거처럼 그냥 즐기면 돼 요새 들이 들어와 웃기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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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힙도 펑키도 트렌디도 놓치지 않는 우리 크러시 씨와 함께하고 있죠 우리 신정현님께서 크러시 님 얘기하면서 모자가 내려가서 자꾸 눈을 가리네요 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를 조금 올려주셨어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모자를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대아 님께서는 크러시 님 예전에 열린음악회 때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우비도 안 쓰시고 가끔 노래를 완곡하셨는데 이때 기억나세요? 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멋지긴 했는데 비를 다 맞으셔서 우산 씌워드리고 싶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현장에 계셨었군요 되게 유명한 그렇죠 유명한 유명한 가사 파트가 있죠 또 네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여기 닦으셨잖아요 그거를 닦았죠 그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하하하하하 이제 이게 메이크업이 이제 물 이렇게 하면은 따갑잖아요 그렇죠 눈을 그래서 눈을 이렇게 탁 한번 비볐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가사 타이밍이 그때가 그때? 아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었구나 일부러 할 새가 없어요 너무 이제 쏟아지니까 폭우가 했죠 그래가지고 어우 이렇게 했는데 아 가사 타이밍이 어떻게 딱 기가 막히게 맞췄네요 기가 막히게 레전드가 형성이 된 네 전 일부러 그 타이밍에 하신 줄 알고 아 사실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예능감 있으시구나 했어요 너무 많이 왔어가지고 네 아 근데 멋지셨어요 아 그래도 그래도 또 그 앞에 이제 저의 팬분들이 안 떠나시고 우비 쓰시고 끝까지 응원 네 그래서 제가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아 근데 완창 너무 라이브도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이상하게 그 감정이 전달이 된 건지 저도 이제 모니터를 했는데 네 너무 잘하셨어요 피치도 꽤 정확하고 네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의 가끔이었다 라이브 장인이시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정민지님께서는 예전에 대학교 축제에서 어 크러쉬닛 라이브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던 공연 중에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때들은 뷰루풀 잊지 못해 이 뷰루풀은 첫 소절부터 끝나죠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죠 제가 이제 약간 이 뷰티풀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약간 무반주로 되게 많이 공연해서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저의 음성 그대로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뭔가 이 귀로 물론 듣는 거지만 이걸 또 마음으로까지 딱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이렇게 무반주로도 많이 불러드리곤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건 첫 소절부터 끝났거든요 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오이 뭐야? 막 이러면서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은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참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크러쉬씨의 이번 신곡이 Rush Hour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마시는 맥주 한 잔 이건 절대 포기 못해요 절대 포기 아무리 바빠도 립밤은 꼭 챙겨요 입술 혈색 포기 못해 등등 여러분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뭔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짤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골라이기 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크러쉬씨는 바쁜 스케줄에도 절대 포기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뭐죠? 바로 산책입니다 우리 반려견 네 제가 얼마 전에 강용우 선생님을 만났는데 대화를 막 하다가 표섭씨 우리는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는 빚을 쥔 건 없는데 혹시 어떤 빚을 우리 산책빚 많이 졌잖아요 아기들한테 평생 빚을 졌다 우리 우리 아기들 천사 아기들한테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빚을 빚을 쥐게 했다고 저는 빚을 쥐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빚을 얘기하고 치는 건지 산책빚을 그래서 저는 절대 이 바쁜 스케줄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강아지들의 산책을 포기할 수 없는 아 근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강아지들이요? 네 그게 딱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응 뭔가 화 안 내는 사람 혹은 동물 다 강아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엄청 반겨주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옆에 항상 있고 옆에 항상 있고 이렇게 엉덩이를 탁 저한테 대고 있고 그게 뭔가 안정감을 느낄 때 아 하는 행동이에요? 강아지들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같이 붙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어둠기를요? 저도 좀 나도 좀 두유야 나도 로제야 나도 나도 좀 이러면서 하하하하하하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가요? 네 가만히 잖아요 그러면 딱 붙여서 오늘은 두유랑 붙이고 자고 오늘은 호주랑 붙이고 자고 아 이게 있구나 네 그게 있습니다 제 퀴즈를 안아가서 잘 모르거든요 아 그래서 또 매력에 빠지면은 또 아 진짜 대단하시다 아 또 바쁜 행정 보내고 퇴근하면 집에서는 보통 뭐 하세요? 집에서는 저는 보통 LP 많이 듣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케줄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여유를 즐기면서 사실 시간을 보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시간은 없어가지고 그래도 틈날 때마다 계속 음악 듣고 아기들랑 놀아주고 그 LP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진짜 많잖아요 저는 그냥 딱 그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 감성 자체에 맞아요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LP를 보면은 저는 너무 멋있는 게 항상 그 크레딧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LP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커버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바로 크레딧이 다 써있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세대에 음악을 했던 뮤지션들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크레딧으로 여기서 누가 빌 에반스가 피아노를 쳤고 여기에서는 뭐 조지 두크가 피아노를 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파고될 수 있는 네 또 뮤지션들에 이렇게 막 뭔가 섹션들이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막 디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감성을 느끼고 동시에 그 시대로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와 진짜 진정한 아티스트시네요 진정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아무리 바쁘도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사연을 계속 받아볼게요 문자번호 샵 1077 문자 50원 김은찬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우리 크러쉬씨의 가끔 아주 가끔 보고플뿐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났듯이 네 우리 크러쉬씨의 가끔 듣고 왔습니다 우리 완수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뭔지 보내주신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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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8님 요즘 평일 탱고 수업에 빠져서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하고 한 시간 차 타고 연습하러 가고 있어요 열정의 탱고 스텝 포기 못해 와 근데 이런 춤섭 한번 빠져서 포기 못하죠 포기 못하죠 요번에 이제 춤을 시작하셨잖아요 요번에 좀 스텝 좀 저도 스텝 좀 밟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음악만 나오면 봐요 자동적으로 아 그러니까요 아까 갑자기 헤드폰이 떨어질 정도로 네 춤을 출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동적으로 이게 갑자기 아니 라이브 하시다가 마이크를 놓고 춤을 막 열정적으로 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절대 네 또 우리 김리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강아지 양치 절대 포기 못해요 산책만큼 중요한 양치 두유랑 로즈는 양치 잘 해주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네 잘 해주는데 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여덟 살이다 보니까 이 앞니 앞쪽에 이를 하나 뺐어요 아 이제 이가 좀 안 좋아서 써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치 잘 시켜주죠 늘 양치 꼭 잘 시켜줘야 돼요 근데 강아지들 이런 거 양치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또 잡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잡고 해야되는데 이게 또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고 뭐 간식도 주고 보상을 또 해주면 아 또 괜찮은 아 또 양치를 하는구만 간식을 먹겠구만 이러면 또 괜찮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다음 문자 부탁드릴게요 네 9386님 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은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이요 오 네 공감합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흐흐흐흐 출퇴근길에 크러쉬에 러쉬아워 절대 지켜 오 감사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자주 들고 다니시나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또 블루투스 헤드폰도 있잖아요 그쵸 요새 항상 이렇게 양손에 챙겨가지고 그래서 또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어 일단은 이 또 음악은 출퇴근길에 절대 빠질 수가 없는 당연하죠 나의 기분을 좀 자주 유지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길에 블루투스 이어폰과 함께 크러쉬에 러쉬아워 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듣고 싶네요 갑자기 느낌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또 5044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여유로운 커피 한잔은 꼭 빠트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커피 내리는 일이 업무라 제가 마실 커피도 제가 내려야 하지만 마시는 동안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며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아 진짜 이 아침에 아유 제가 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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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내냐 말씀하세요 아 저도 이 아침에 네 커피 한 잔이 진짜 저를 그렇게 위로해줄 수가 없어요 네 진짜 그래서 뭔가 아침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고 뭐 빨래 돌리고 청소기 하고 뭐 산책도 다 끝내고 응 그러고 이제 커피 한 잔 착 내리면은 커피 내리는 소리에도 뭔가 되게 힐링되고 향 향과 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네 저를 되게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아 맞아 있어 보이는 거 있죠 특히 내릴 땐 직접 드립을 할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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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을 할 때 드립을 할 때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죠 한 번 이렇게 두르고 또 기다렸다가 맞아요 맞아요 내리는 거 보고 다시 한 번 두를 때 아 나 좀 있는데 약간 있어 보이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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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들고 뭔가 이렇게 탁 내리면은 김 이렇게 샥 올라오면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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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도 퍼지고 네 맞아요 아 맞습니다 다 공감하시는군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봤고요 우리 크러시씨한테 도착한 사람들도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74님께서는 크러시님 다른 예능에서 이웃 주민 어머님분들이 앨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분들께 앨범도 사인해서 드렸나요? 라고 아 못 드렸어요 왜냐면 앨범이 이제 그 판매 많이 아니여가지고 이게 수량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그때 이제 감사 인사를 어머님들께 다 돌렸고 어 뭐 근데 막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막 공연 같은 거 하면은 막 초대도 해주시고 네네네 그거 보고서 우와 되게 신기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저를 이제 아주머니든 아주머님들도 뭔가 가수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동네 네 동네 네 네 네 네 네 네 효섭 효섭 주민 효섭 효섭님 주민 효섭씨 네 효섭씨 효섭군 네 효섭군 효섭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커넥션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 1227님께서는 크러쉬님 중학교 때부터 작사작곡 공부를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일 빨리 쓴 곡이 뭔가요? 얼마만에 쓰신 건가요? 라고 보내셨는데 궁금하다 요것은 요것이 이게 또 곡마다 제가 또 기억이 지금 기억이 이렇게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빨리 멜로디와 뭔가 이런 스케치라고 하죠 가이드 네 가이드 스케치가 좀 그래도 제일 빨리 비교적 나왔던 노래가 음 어떻게 지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 너무 좋아요 그 노래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홍소진씨 아 그치 홍소진 또친누나와 함께 제가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를 작업실에 하나를 구입을 딱 했는데 그냥 사자마자 이제 저희 작업실로 가지고 와서 또친누나가 이렇게 탁 코드 G매이저 세븐을 딱 잡았는데 제가 이제 딱 그 멜로디 리프가 네 딱 생각이 나서 아 거기서 또 쓰게 되셨던 네 그렇게 완성 근데 그게 한 음성 메모로 바로 그냥 원테이크로 녹음을 한 그 멜로디 신기하다 네 그걸로 1절 이제 사비까지 완성된게 한 1분 원테이크로 1분이었으니까 사비를요? 네 사비까지 사비까지? 네 그래서 그 멜로디로 그대로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완성이 되었던 오 진짜 신기하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쓰시지? 근데 그 뭔가 이 초안 같은 경우는 빨리 되게 빨리 나와요 사실 이번에 이 러시아워 같은 노래 러시아워라는 노래도 1절 그 사비까지는 테마가 한 번에 딱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어떻게 그렇게 됐지? 신기합니다 전 이제 작사 작곡 하시는 분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런게 바로 떠오르고 바로 이게 음악 멜로디나 이런게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뭔가 떠오른다라는 것보다는 그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코드를 눌렀을 때 뭔가 이 제이옥 군이 그 딱 이 녹음을 하면서 무화지경이 됐었던 것처럼 아 저는 산책하면서 그 약간 키워드를 많이 힌트를 얻거든요 산책하다가 뭔가 어? 으으으으으윽 이렇게 녹음하고 으으으윽 강아지가 강아지가 멜로디 소리 내는거 아니었나요 방금? 멜로디가 네네네네네네네 으흠으으으음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구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크러쉬쇼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들과 우리 웬디씨와 이렇게 즐거운 시간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앨범 나오면 꼭 불러주세요. 나와주세요.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제가 커버곡도 옛날에 라디오에 가서 불렀었던 적도 있고 짧게 너무 제가 노래를 좋아했어서 그래서 이번 앨범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38님께서 효삼님 이번 앨범에 유독 텐션이 높아 보여서 너무 보기 좋아요. 혹시 단독 콘서트는 언제 하시나요?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하네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신데 제가 대회비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연차를 아껴두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텐션이 높아 보이는 이유도 연차를 아껴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건 스포라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은크러시씨의 Beautiful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